깜장씩 와서 받으세요 다들 부러워하신다 예쁘고 귀여우니까 면누리 같은 한방차도 끌어오고 멈추지 않으셔서요? 벌써 금세 뭐 장훈씨가 훨씬 인기가 났네요 확실히 장훈씨한테 확 몰렸어요 장훈씨 팬이잖아요 다들 일일 드라마가 짱이야 면누리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문정씨를 나라도 저런 입양이 보면 아니요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롤도 하느라고 롤리컬리를 어머니 안 드세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 추시더라구요 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서 저도 열정씨가 점수 제대로 끄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예뻐시겠네 어머니가 너무 예뻐시겠네 어머니가 너무 예뻐시겠네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천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이시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오시거든요 어머니 미인이세요 완전히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지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미인이세요 제가 인상 오랫동안